세상에서 얼마나 좋아 목소리 참 멋있나네 아 시끄럽다 시끄럽다 겁나 시끄럽다 저기서 저기서 우리가 더 재미나게 놉시다 알았지요?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아 재미나게 놉다 막 떼거지로 몰려올거에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뭐 팔아먹게 알았지요? 뭐라 간지 하나도 안들리나 지금 자 영목 감시다 치킬럽게 형님 저거 위가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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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 긴 길을 지워둔까 시간은 우리 가고 많이 달아야겠군 이젠 왔던 길이 바꿀 수 있는 저렴한 일이고 맘에 흔들어 내 맘에 흔들어 어차피 다시 떠나서 나를 바라며 그리고 가슴이 말하네 가슴이 말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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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장씨 염장씨요 바로 갑갑그러주세요 시도저도 못하면서 사랑해 있었다 팝팝팝 안 보이지만 한나 둘 셋 넷 치 들어가시오 하하하하하 하도 이게 좋아가지고 나오셨나봐 방금 내 목소리가 진짜 내 목소리에요 방금 들은 것이 근데 하도 한 번 더 들려드릴게 우리 남자로 말합니다 그 누린 노래를 엄청 신나게 돌려버렸어요 제스커로 그 노래 한 번 들었고 18번 어따 저거 때마다 아무것도 안되네 상관없어 니랑 우리 거짓 진짜 거짓되겄네 우리 영경비라도 좀 벌어가야 되는데 내 남자로 말합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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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갑시다 나의 여자요 하나뿐인 나의 여자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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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넷. 거기까지 너무 길게 들어주면 안될 것 같다. 아무만 해도. 혹시 필요하신 분 있어요? 이거 우리 단독 말아야겠다. 이게 뭐, 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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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비비가 기꺼고 화낼 달라고요? 노래로, 내 노래로, 내 목소리로. 알았어, 알았어. 혹시 또 진짜 필요하신 분 있어요? 어? 필요하신 분 있어요? 괜히 만든 것 같아. 그만해. 이거 불내자. 불내야 되겠다. 겁나게 갖고 왔는데. 지금 2000장 넘게 갖고 왔는데 시킨 블랙이나 10장도 못 팔고 있으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. 아, 참. 불평함으로 되어서 안 말하는 건데. 아따, 진짜. 그래요. 아니요, 됐어요. 진짜 불내려고. 이거 어떻게 힘들게 만든 건데. 그러면 아까 우리 엄마가 비비각시 불러달라 하니까. 비비각시, 그 있잖아. CD에 말 있지? 그걸로 한번 해보자. 지금 CD에 들어있는 거. 지금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나올지는 모르겠어. 그 CD에 말. 그 CD에 있는 걸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. 진짜 내 목소리로. 진짜 내 목소리로 부를게요. 지금 심리에 들어있는 MR입니다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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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디 한마디 계속 그지야되겠다 한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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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우리 우리만 한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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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한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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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